Is it too good to be true? I want this so much but don't know if I can trust you 네 반갑습니다 도둑TV의 위드파파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다시 오랜만에 소렌트 풀체인지 최근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4세대 소렌트 풀체인지가 출시를 앞두고 잠시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일단 소렌트 풀체인지 하이브리드가 5월로 연기된 데 이어 2.5 터보 가솔린 지연 소식까지 거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내 완성업자 공장 셧다운까지 너무 갑작스러운 정신없지만 소렌트 풀체인지 출시는 문제없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리어 테일레프 사진을 저번 스파이샷보다 좀 더 자세하게 보이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도둑TV가 블랙 색상의 소렌트 풀체인지 테일램프가 분리된 형태로 트렁크에 붙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다시 보니 하나의 어셈블리로 되어 트렁크에 딸려 올라가지 않는 형태이네요.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이전 영상에서 소렌트 풀체인지 머플러 팁만 위장막 가려져 있어서 디자인을 잘 알 수가 없었는데요. 오늘은 완전히 공개된 머플러 팁 사진입니다. 듀얼 팁으로 되어 있지만 이미테이션 디자인으로 확인되어지고요. 듀얼 머플러 팁 아래로 수도꼭지 머플러가 자리 잡은 게 보이시죠? 하지만 리플렉터랑 조화가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네요. 보안상 전체의 샷으로는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소렌트 풀체인지의 디자인 언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처음 공개인데요. 소렌트 풀체인지의 레터링입니다. 보이시나요? 위치가 조금 생소하긴 하죠? 보통은 기아 엠블럼 위치에 엠블럼이 빠지고 자리를 잡거나 아님 둘이 같이 저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트렁크 쪽 끝쪽 즉 번호판 아래쪽에 레터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차체 색상과 비슷한 느낌이어서 그런지 눈에 확 들어오는 레터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블랙 색상에서는 좀 더 부각되어 나타나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처음 화이트 색상의 사진과 지금 레터링이 보이는 차량에 기아 엠블럼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일단 이 사진은 기아라는 현행 엠블럼의 모습으로 후방 카메라 위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이 사진에서는 일단 기아라는 영문자가 지워진 건지 아님 우리가 알고 있는 즈리라는 새 엠블럼의 모양 같기도 하고요. 확대해서 보니까 새로 적용될 엠블럼 마크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정중앙이 아닌 오른쪽으로 엠블럼이 좀 치우쳐 대충 붙어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테스트 차량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요. 혹시 이전 영상에서 도저튜브가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새 엠블럼 적용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럼 혹시 이 사진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 그래서 새 엠블럼 테스트용으로 붙이다 보니 저렇게 중앙이 아닌 위치에 붙였나 하는 상상도 해보게 되네요. 뭐 어찌 보면 큰 의미가 아닐 수도 있고요. 소렌토 풀체인지의 최종 테스트는 2월 11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는 것 같습니다. 2월 11일까지의 소렌토 생산대수인데요. 1월 31일 9대, 2월 4일 9대, 2월 6일 9대, 2월 11일 각 10대라고 잡혀있네요. 그리고 1번 내용을 보시면 다이내믹 밴딩 라이트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차량의 핸들을 돌리면 그 방향으로 라이트가 돌아가는 방식인데 2번 소렌토 풀체인지에 적용되는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젤과 가솔린은 동시 출시이고 하이브리드 날짜만 미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4번에는 안타깝게도 우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공장 전부 휴업 상태라는 소식인데요. 국내 완성업체 생산에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네요. 부디 빠른 정상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은 짧지만 확실히 혼란스러웠던 소렌토 풀체인지의 최신 정보를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새로운 신차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두티브의 위드파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s it too good to be true i want this so much but don't know if i can trust you my mind's raising fast trying to find the red flags i'm used to all these green lights are they coming too soon cut between red and the green and you i'm stuck in the blue w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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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